자 오늘의 광자대 두더지 일명 광두 매치 자 오늘은 짜장면 빨리 먹기 대결을 할 거야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도구를 써서 먹을 거야 짜잔 이게 뭐야? 이쑤시개랑 집게 너네들이 이 도구를 하나씩 선택해서 먹기 대결을 펼칠 거야 진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기도록 자 그럼 각자 도구를 이용해서 짜장면을 먹는 거야 네 감자 자신 있겠네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쉽지 여기 내가 표시를 해놨어 까맣게 이 바깥쪽을 이제 꼭 먹어야 하는 거야 아 너무 어려운데 이쑤시개랑 집게 네 자 시작한다 제한시간은 없이 면만 다 먹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네 자 준비 시작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심지어 이거 어긋났어 와 야 넌 집어랑 붙이네 아 이건 어떻게 먹어야지 이걸 자 오 성공 야 야 야 야 이게 이거 너무 힘들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섭취했어 자 여기서 찬스! 이 발가락 쌤이 가장 닮은 연예인을 말하는 사람한테 큰 선물이 있습니다 자 주민 씨 시작! 가식적이었어 정답! 연예인 대통령님은 뭐 닮았을래? 얼굴형이 권상만이 닮았는데 라면은 못 듣다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 닮았어? 확실해? 정답! 좋아! 승자인 두더지에게 짜잔! 젓가락을 씻어 대신 15초야 15초 안에 뜯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5초간 젓가락을 쓰고 딱 내려놔야 되는 거야 준비! 시작! 1 2 3 5초 어 어 너무 잘먹지 땡! 5초 1 2 오 많이 먹었다 엄청 많이 먹었다 계속 이어서 잘 먹네 이어서 시작! 어 또다시 잘 먹는다 아 아 땅 쓰지마 최종 찬스 마지막 최종 찬스로 주겠습니다 최종 찬스는 바꾸기 찬스야 이건 스피드 핈인데 문제 상하니까 바로 맞혀야 돼 고발 수소는 합방당 정답 거의 다 먹어놨는데 아 거의 다 먹어놨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수도 많이 먹어 그랬잖아 거의 다 먹었어 너 얘 봐라. 근데 얘도 요령이 늘었어. 이제 잘 먹는데? 내 마지막 한 일이 떠. 잠깐만 봐봐. 떠. 오케이, 인정. 인정. 이 정도면 뭐 올 클리어 인정. 내가 나온 거잖아, 이거. 첫 번째 광두 매치 승자는? 광장! 박수 안 치니, 박수? 너에겐 상상도 못할 벌칙을 줄 것이다. 같은 벌칙이에요. 야, 내 발냄새 맞는 거야. 달게 받아라. 자, 그럼 시작하면 바로 맞는 거야. 자, 시-작! 어, 얼굴도 많이 비벼주세요. 아,дел어! 어, 어, 어! 불러 돼? 할수 있는거죠? 저거 크리때들맞아? 말 스포츠 짜증나시는거예요... 왜 그렇게 빼앗기... 말 스포츠 말 아이스크림 뭐 이거!